빨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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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피치피치! 때리면 피해야 하는데.. 이게 안 듣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슬리디! 그치 그치 이거거든 어 얘 또 힘 빠졌다 꺼져라 아 그녀 이름입니다 헷갈려 하고 있네 지금 누굴 구애하는지조차 주인공이 제시카 얘기했다가 린 situations 제시카 얘기했다가 린 얘기했다가 전자 Sylva 전자 언니만 나왔나 Engineer 작업 으어어어어어어 어디까지 떨어져 우와 이건 그냥 죽음인데? 이 정도면? 어? 여기저 어떻게 살아? 800피트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 음? 대단하다 으으 놀래라 와 이 나무 빨ê뜨 우리 회사에서 많이 보는 건데 요즘은 신물이 나라그러네 나무 빨êète 보고 있자니 안 놀랬어 이번에 그런 걸로 놀라지 않아 나무 빠를 때가 더 무서웠어 방금 어? 막혔니? 뭐야 방금 왜 막힌 거니 으악 막혔는데? 어? 뭐지? 아 여긴가? 절대 죽지 않아 왜냐면 나는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지 뭘 보고 또 찍는 거야? 왜 찍은 거야? 함정에 빠진 난 도망칠 못 따윈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적어도 그녀와 함께한다는 걸 그게 더 무서운데 그 말이? 근데 많이 죽었잖아 아 그건 죽은 게 아니지 그거는 주인공이 꿈을 꾼 거지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그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못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여기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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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린! 린, 기다려! 그냥 약하지 않아, 블레이크 린, 기다려! 린, 기다려! 반지! 아, 놀리라! 오, 또 막혔어! 오, 다 막혔어! 아, 깜짝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꼬챙이 찍힌 거야? 어... 아, 원래 이런 거, 징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여기, 가라, 여기로, 여기로 가라고 딱 원래 징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네, 또 돈 주고 샀으니까 해야지 흐흐흐흐 으쌰으쌰으쌰 으쌰으쌰으쌰 잠겼네 잠겼네 으흑! 어, 배터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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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으흑! 갔나? 갔냐? 예, 김자님 들어가세요 이따가자 이따가자 배터리 바, 갈아야겠지? 흐흑! 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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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씰 으헤흑! gibi 내가... 어? 이거 온 거 같아 또 그쵸? 갔나? 어우 소리 봐 어? 뭐야뭐야뭐야 일단 나가 여태까지 안왔으면 안오겠지 뭐야냐 저거저? 나 길이 뭘 내가 어떻게 맞게 다니고 있는건지 아닌건지 이 길이 어디고 저 길이 어딘지 꼭 맞게 온 것 같다 왠지? 그쵸? 어?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아니까? 그쵸? 그쵸? 뭔가 절실한다는 말이야 집사장 엎드려 갈 수 있는 길 아니야? 그쵸? 오! 또다기 그니까 한글피치 하나로 게임이 180도 달라졌어요 오! 이거 자부 되면 끝장이네 진짜 어떻게 같은 게임인데도 한글피치가 돼있고 안 돼있고 차이가 이렇게 진짜 차이가 큰지 모르겠네 중간에 아까 해맨 부분에선 좀 짜증났었지만 보는 것을 조심하세요 리엘님 자세요 오! 으의! 사람은 와미란다. 너의 좌 scares 이런거 같아. 짓을 내게 무슨 짓을 한거야? 양주여서 뭐 britain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우리는 여부분이 압 encourage니. 넌 쟤 또 왔네. 난 자막을 느끼고 있어서 욕심을 느끼고 있어. 왜이런 제 구공이 있어? 이 세상을 죽일거에요 이 세상을 죽일거에요 이 세상을 죽일거에요 어디있어? 어머니야 불꽃이야 얌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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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여줘 당신의 진짜 얼굴을 진정한 얼굴이오 진정한 얼굴이오 얌전하자 무너져서 다 깔려 죽어라 끔찍해 끔찍해 시작했으면 5,4,3,2,1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다 왔는데 에이브이님 얌전하자 에이브이님 어서오세요 시작했으면 5,4,3,2,1 간다아 에지 에이 고맙습니다 의깨 이거 나먹고 떨어진 이 스토퍼 같은거다 전자 오빠 태엽한거 아니었네요 어 뭐야 못 들어가 오 옆에 길이 있었어 그러게 12시가 다 돼가네요 아이고 정말 오늘 랜딩 못 보는 건가 거의 다 왔는데 그죠 거의 다 온 거야 여기 왔으면 여기 왔으면 거의 다 온 건데 진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류 차단을 해야 돼 여기 하나 있고 도망가 도망가 여기 어딘가 하나 있을 건데 느낌 아니까 입 부러져요? 빨리 끝내고 있자 하는 마음이 마음이 심했구만 나도 모르게 입이 부러졌나보네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그럼 이제 이대로 가면 되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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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리액션은 오늘 리액션은 이 길은 어? 이것은 뭐지? 이 길은 뭐지? 아아 낚시네요 역시 그냥 남자들 직진했어야 돼 가 아닌가? 거기가 맞나? 막혔는데 아까 막혔었는데 아하 사다리 으잇! 오우 떨어질 뻔했다 또 뭐야? 또 학교야? 아니지? 800비트 굿 없어 으으 으으 centre 아... 나도 알아 그 미에에에에에에에 으이 으으, 빠یا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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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annah 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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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는가 바다다,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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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아앜, 아앜, 두, 하나, 둘 하나..둘..둘..둘.. 야 나 어제 되게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어제 간 게 반 정도 간 거였어요? 진짜? 반도 못 간 거야? 내가 너무 헤맸긴 했다 그러고 그죠? 으으으.. 으잇! 으앗! 으흐흐흐 어휴 놀래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예 두건 님 주무세요 아 물 좀 치워봐 물 여기..여긴 또 왜 이렇게 생소하니 으이 깜짝이야 하우.. 어거구.. 아흐흐흐흐.. 흐흐흐...... 쫓아 오지 마라 으놔아 아아! 오오오오... 불만 보면서 왔는데에에에에에~~ 진정해 되겠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지금 사단이 났는데?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뭐야뭐야뭐야뭐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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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해서 본게 아니라 아까 방송 키려고 켰다가 우유유유유 이 길을 놔두고 그렇게 헤맸다니 어제 왜 헤맨 거야 난 도대체 어떡해 어떡해 주인공은 사람이죠 네 이번주는 공포이야기 없습니다 다음주 목요일부터 본방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되나? 더 올라가야되나? 오우 또 여기로 가야돼 집중 집중 오우 스포성 발언이나 질문은 자제해주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는 마지막까지 보시면 알겠죠?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어떻게 가 점프? 점프! 오우 하나도 안 보여 아니 목욕 재개를 하고 멀쩡하면 괜찮은데 이 전자제품이라 목욕 재개를 하고 망가지면 큰일이죠 아.. 걱정이네 이따 방송 끝나면 자기전에 한번 컴퓨터 분해해서 닦아봐야겠다 닦고 며칠을 말려봐야겠는데 컴퓨터에 물을 쏟아가지고 악 ... 파드도 걱정이고 컴퓨터도 걱정이고 으으уть 그게 뭐야 깜짝이야 이 냄새 공격을 youtube 73 여러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바로 잡도록 도와줘 고가와 내 욕망의 열매가 너의 아이 너의 아버지가 우리의 신이가 신의 신 린! 린! 어 린이다 린 린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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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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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속으로 빠져들었네요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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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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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들이 부들부들하는 장면 컴퓨터 게임 캐릭터도 손을 잡는데 예예 다 게임 끝나면 편집해서 30분 정도 단위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야? 린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내가 먼저 물었어 그래서 나도 몰라 얼간이 시끄러워! 진짜 얼간이야 린이 물어보라? 그럴지도 나도 몰라 난 알고 싶었던 거군요 나도 얼간이야 알고 있어? 할 말 없게 만드네 아이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난 어두운 데로 데려가지마 어머님은 벌써 집에? 아니 항상 늦으셔 그럼 놀러갔네 응 좋아 근데 왜 왜 왜 왜 우리 집에 오르는 거야 글쎄 좋아하는구나 제시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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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크를 좋아했었구나 어떻게 된 일이지 제시카 어 죄송해요 둘이서 뭐하고 있었지 죄송해요 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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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방과 후에 남아서 압박신만을 지금 집에 가려고 했어요 교실로 돌아가렴 플레이크 플레이크 넌 집에 가라 플레이크 아니면 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게니 같이 있어줘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 부모님을 불러도 괜찮겠나? 제시카 또다시 아버지를 불러도 괜찮겠지? 아 아니요 제발 난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란다 아무튼 상가신건 원하지 너희들 중 한 명이 반성하면 끝날 일이란 제시카 나를 보렴 같이 기도하겠니? 나와 같이 반성하겠니?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니? 루치 가지마 내가 너희 둘을 방해를 한 거냐?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말하기 싫은 거니? 부끄러움은 신이 주신 선물이란다 덕분에 선하게 구별이 됐지 그리고 네가 원하던 것은 아주 나쁜 일이란다 집에 돌아가 기도래 같이 있어줘 블레이크 부탁하마 모두에게 말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어 제시카와 둘이 될 뿐이란다 제발 아무 걱정 없단다 어린이는 돌아가려면 가거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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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시카 제시 제시카 에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